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이곳은요. 철원의 대표 관광지죠. 고석정에 제 친구들 집에 놀러왔어요. 꽃들이 너무 많아요.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 장보기로 했잖아요. 왜 여기로 온 거예요? 저희 코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장보는 거잖아요. 우리. 미션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받아보시겠어요? 주세요. 나를 꽃처럼 아름답게 꾸며보세요. 무슨 의미예요? 시장에 가서 여기 있는 꽃처럼 연희씨를 예쁘게 꾸미고 오면 되거든요. 예로부터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은요. 시장에서부터 멋을 찾았다고요. 솔직히 제작비가 많잖아요. 피지컬은 다르지만 내가 유선제 만들 수 있고 차원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만 쇼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시장 이쪽으로 간다. 나 먼저 간다. 이제 강원도 시장을 계속 다니게 됐는데 혹시 각오 같은 게 있다면요? 시장이 얼마나 좋은지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구석구석 다닐 거고요. 준비시장 타이틀 자체는 어떻게 생각해요? 준비시장? 일단 누가 지은 거예요? 제가요. 준비시장하고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습니다. 거기에 좀 맞춰서. 준비시장. 어때요? 귀엽게 시장 이렇게 할까? 시장. 왜 이런 거 시키는 거야? 나한테.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준비시장 장보기. 이렇게? 아니요. 미션 장보기 준비시장인데요. 지금 너무 당황해서 그래요. 에어컨 좀 틀어줘. 너무 더워. 여기 이상해. 집에 가고 싶어. 일단 철원 동송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차에서부터 계속 뭔가를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쉴 수가 없었어. 준비했습니다. 해볼게요. 미션 장보기 준비시장. 장저러 정정정. 장저러 정정정. 나 창피하지? 장저러 정정정. 안녕하세요. 어머니. 요새 여름에 맛있는 과일, 제철 과일 뭐 있어요? 수박. 수박. 수박, 참외, 신비복숭아라고. 겉에는 천두복숭아고 소구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맛있어요. 지금 바로 먹어볼 수 있어요? 네. 좀 더 하나 씻어드릴까? 네. 향 진짜 달다. 먹어보세요. 손에는 하얗고. 껍질 때 먹는 거예요? 네네. 아시죠? 과즙이 미쳤어요. 네네. 시장에 와서 과일을 사는 좋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값이 좀 싸고, 좀 맛이 있고, 훈훈한 점이 있죠. 그렇지. 그런 김에 하나만 더 얹어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강원도에 있는 시장을 되게 많이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라고 홍보도 많이 할 건데, 저한테 힘을 좀 주세요. 제가 카메라 보고 미션 장보기 하면 준비 시장을 외쳐주시면 돼요. 시장. 장절다장정정. 장절다장정정. 하실 수 있을까? 먼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션 장보기. 준비 시장. 짱짱짱짱짱 오늘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나 되게 여성스럽고 DunOS 같고 귀튀 submwell 여행할 때 예쁜 샤랄라한 원피스 하나 예쁘게 꾸매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서 장사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여기 22년? 언니 그럼 10살 때부터 장사를 하셨어요? 놀리기 없게. 계속해서 옷장사 하신 거예요? 네. 이 자리에서 22년? 그럼 언니 패션 센스를 저한테 좀 입혀주세요. 샤랄라고 예뻐야 하거든요. 하체에 일단 좀 있으시니까 원소스도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고속전 꽃밭에 갔다 왔거든요. 꽃밭에 갈 수 입기 괜찮은 옷? 또 좀 편했으면 좋겠고요. 얼굴이 확 살았으면 좋겠고요. 제 외부가는 20대 예뻐보였으면 좋겠고요. 48kg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세요? 사실 오자마자 이거 되게 예뻐 보였거든요. 이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연필스? 이거 이거? 네. 키팅? 키팅룸. 따로 없고요. 아 그래요? 따로 없고 아무 데나 봐. 그냥.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다 쳐. 다 쳐. 근데 뒤에 거울이 있는데요. 아 어떡하지? 방송 불가 아니야? 인터넷으로 많이 쇼핑을 하니까 여기 손님 측이 꼭 입어봐야 되는 체형들.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이거 사이즈 프리 맞아요? 네. 네. 이거 나갈게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보다는 원래 소재 좋은 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모델 나갑니다. 리액션. 리액션. 오우. 이거 한 번 없어. 아니 사실 이게 유행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레이어드 원피스가 되게 유행인데.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진짜 예쁘신데. 이거 너무 예쁘다. 미션 장보기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몇 개월이에요? 12개월. 몇 살이야? 15살 됐어요. 이모도 너 같은 아들이 있어. 우리 카메라보고 안녕 할까? 해줘. 안녕 한번 해줘. 안녕 한번 해줘. 안녕.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사장님? 김치가 맛있어요. 김치? 지금 바로 먹어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만두. 너 만두 하나 먹어봐도 돼요? 먹어도 돼요? 할머니 만두 맛있어요. 아직 먹지도 않았어요. 고기 엄청 깎였어. 어머니가 전라도 남원에서 식당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손맛이 되게 좋으셔서. 저도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음식 엄청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맛있고. 속순 소고기맛. 먹어봐도 돼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저 진짜 고기 좋아하거든요. 흰 밥은 없어요? 나 밥 드릴까? 아니요. 아니요. 밥 안 먹으니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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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리얀다. 여긴 다 말하는 곳으로 돼. 비비디바비디부. 어머니 이거 직접 어머니가 개발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여기 죽으면 아무데나 넣어들어. 장조림. 장조림. 장아찌. 나이 났거든요. 반찬가게. 전 전통 부각 장요 건나물 잡화. 그냥 만드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팔고. 정해져서 해 놓고 파는 건 없어. 어느날 이걸 사고 싶어서 왔는데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좋습니다. 옆집 이모네 와가지고. 이모나 배고파 밥 줘. 했을 때. 별거는 아니지만 정말 맛있고.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진 그런 밥상 있잖아요. 하영이 물 좀 얻어먹고 갈게요. 물 좀 먹. 물은 제가 가지고 올게요. 고기 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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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주시는 게 더 많아서 어떡해요? 서비스가 더 많아. 감사합니다. 뭘 계속 찍으세요. 너무 예쁘셔가지고요. 그런 말로 더 크게 뭐라고요? 너무 예쁘셔가지고요. 소불고기, 돼지갈비찌, 목살 주물러. 오늘 어떤 게 좋아요? 오늘 양념이 있고 소고기 좋아요. 소고기요? 네. 무슨 립스틱 색깔 같은데. 우리는 최고 등급소만 작업을 하고. 돼지도 직접 우리가 가공해서. 돈가스도 우리가 오뎃살 돈가스. 오뎃살 돈가스?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철원 홍보하려고. 오뎃살 돈가스 이거를 가공해서. 이거는 여기서 못 튀겨주시죠? 여기서 튀긴 적은 없어요. 아니 여기 다 말하면 되더라고요. 시작이라서. 옥수수다. 여름엔 사실 옥수수 진짜 맛있잖아요. 이렇게 사면 얼마예요? 17,000원. 17,000원? 어머님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런 애가 서울라고 살다가 여기 42살이 들어와서. 지금 이날 입대요. 근데 어머니 여기 오래 계셨으니까. 동송시장 뭐가 유명한지 잘 아실 것 같아요. 뭐가 유명해요? 여기는 쌀이에요. 쌀? 아. 파데기 있고, 생두노도 있고, 파토노도 있고, 깨찰빵. 저런 오뎃살과 흥미로 받은 핫도그. 하나 여기서 뭐가 제일 잘 나가요? 핫도그요? 핫도그 치즈? 아니면 옛날 한입? 아니면 오리지널? 뭐가 제일 잘. 치즈? 그럼 치즈 하나 주세요. 감자 추가예요. 가격이 되게 싼데요? 800원, 1300원, 600원? 뭐 남아요? 남으니까. 남으니까. 솔직하시네. 자주 가면 돼요? 네. 주문하셨어요, 아버님? 네. 뭐 사셨어요? 도넛이요. 도넛이요? 여기 자주 오세요? 없네. 왜? 맛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오세요. 도넛이 맛있어요? 네. 그럼 저 도넛이 하나 주세요. 설탕 안 뿌려야 돼요. 설탕 안 뿌린다고요? 설탕 안 뿌린다고요? 사러 오신 거예요? 어머니? 아, 미용. 드세요. 저 많이 시켰는데 같이 드실래요? 괜찮아요. 아, 미용실이요? 이 분 혹시 장민호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솔직히. 요호!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이게 애들뿐만 아니라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치즈 좋아하세요? 치즈 핫도그? 맛이 없던데요, 어머니? 난 맛있어요. 맛있어? 어머니, 저는 옆에 같이 앉아서 드실래요? 아니,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네. 많이 치셨어요? 너무 배불러서 못 돌아다니겠어요. 원래 편리는 걸 해야 되잖아요. 맞아, 미션피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옆 시장 보고 있어요. 시장. 어머니, 저 안 그래도 두건 같은 거 사고 싶은데 여기 예쁜 소품 같은 거, 두건 같은 거 파는데 어디 추천해 주실만한 거. 여기 사줍니다. 어머니, 오늘 뭐 사러 오셨어요? 앞치마요. 앞치마요. 어떤 앞치마 원하세요? 근데 뭐 하시는 건데요? 어, 저 지금 장보고 있어요. 시장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저렴하잖아요. 저렴해서? 돈도 또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덤으로 달라고 해요. 아유, 이런 건 덤으로 안 주지. 두건가 이거 한 번만 내려주세요. 이게 5천원짜리인데, 색깔은 더. 5천원 밖에 안 해요? 우와. 머리에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대단히 별로네? 이거에 조금 어울릴 만한 손수건. 이거 이거. 이거 좀 괜찮은 거 같아. 이거 머리띠고 할까?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이거야 이거! 제니 같아요. 제니.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6천원. 미션 장보기 준비 시작! 철원 제니 쇼핑 잘하고 왔습니다. 장보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미션이요. 먹는 거 아니었나? 일단 배부르게 잘 먹었고요. 일단 나를 꾸미는 거였잖아요. 저는 두건도 샀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레이어드 워피스도 샀습니다. 오늘 여기 철원 금송시장 와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너무너무 저를 잘 반겨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시장 되게 활기찬 곳이잖아요. 너무 재미있게 잘 놀다 갑니다. 그리고 맛있게 덤도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시장에 최고예요. 빛이 나는 시연이 다음 주에 만나.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